자 그리고 그러면은 거대 망치 모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? 모드면은 이제 커뮤니티 허브 쪽에서 찾아야 되나? 아니야 작은 망치는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아. 망망치 된 거겠지? 뭔가 이상한 말입니다. 간만에 하려니까 개빡세네 이거. 개크네? 망망치 모드입니다. 야 근데 이거 어렵다. 잠깐만.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? 크기가 바뀐다고 버튼을 누르면? 실화야? 뭔 버튼을 누르면? 뭐야? 오진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 우와 나는 간다. 올라가라. 어딘가 걸린 것 같아. 올라간다. 간다 간다. 어디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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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. 으흐 아이씨 아이씨 내 갈 길은 여기에 철근이 있었는데? 아니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어. 걸쳐놓고 짧게 해보라고? 뭐? 이건 되겠다. 아이씨 아이씨 이런 걸로 어떻게 잘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잘만하면. 봅시다. 기본으로 해놓고 우선 바닥으로 가서 봅시다.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이씨 죄송합니다. 게임 아니야 이거? 다시 1번을 바꾸고 0번 죽었네요? 죽는 판 중에 나버리네? 신기하구만 어떻게 하면 될 거 같은데? 아까 통 튀어갔단 말이지? 근데 마우스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 같은데? 안 될 거 같지는 않은데? 잘만 하면 근데 컨트롤이 힘들어서 애매하다 컨트롤만 어떻게 되면 날아갈 수 있을 거 같은데 망치를 위로 내가 마우스를 고정시켜도 바꾸면은 마우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를 계속 위로 올리면서 이걸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될 거 같은 각을 살짝 바꿔든? 위에서 해봅시다 이제 아 이거 안 되네 내가 보기엔 이것도 어딘가에 걸려서 이제 나 나간 거 같거든요? 아닌가? 배고프다 물 좀 먹자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배를 좀 채워야 될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